이 단계가 지금 첫 번째 단계였잖아. 이렇게 발동이 너무 빨리 나와버리면 이 단계... 이 단계가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. 선생님이 삐뚤빼뚤 하라고 한 건 아니라 삐뚤빼뚤 해도 된다. 괜찮다. 선생님이 반듯하게 하라고 하면 삐뚤빼뚤 해요. 아 그래? 삐뚤빼뚤 해도 돼 하면 반듯하게 되고 반듯하게 해야 돼 하면 삐뚤빼뚤 하게 돼? 응. 아 재밌네요. 그래. 삐뚤뚤뚤 하게 해도 돼요. 오. 진짜. 완전 반듯해. 나무 덜이 있어. 이 단계가 있잖아. 네 목소리에 기대어 잠이 들고파. 너는 말야, 날 깨우는 햇살이 되고 사랑스런 향기 대어 나를 채워가 단질 앞이던 너의 숨결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내게 온다 있잖아 네 두 눈 속에 그려진 별을 보고파 있잖아 네 목소리에 기대어 잠이 들고파 너는 말야 날 깨우는 햇살이 되고 사랑스런 향기 되어 나를 채워가 단질 앞이던 너의 숨결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내게 온다 날 깨우는 햇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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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어 주여